트러스트 포럼 대표를 맡은 고인경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트러스트 포럼 출범식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매위기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마치 거대한 싸움터가 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읽었던 사람의 총체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이 길목에서 사회분열이라고 하는 큰 복병을 만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열의 에너지가 얼마나 사나운지 정치의 기만 나오면 무난했던 인간관계도 순식간에 나와 적으로 이렇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 속에서 과연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 트러스트 포럼인데 이 포럼이 출발하기까지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각계각층에서 고귀하게 지켜왔던 신뢰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신뢰하며 신뢰받는 사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세상일 뿐입니다. 트러스트 포럼은 정직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의 조속을 다지기 위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려 합니다. 트러스트 포럼은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신뢰 사회를 열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행동인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자본으로서 새로운 신뢰의 좌표를 제시하며 그 길을 대척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마침내 트러스트 포럼이 출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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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